집사2장 뭐하는거야? 발걸음이 뭐하는거야? 나는 미끄야 이제 귀여워 귀여워 뭔가 그라是不是 우리 피털? 피털먹었어? 나나 안녕 조심해 뭐해 안돼 은근슬쩍 거기 앉아있지마 내려가면 여기로 내려가야돼 허리 아프니까 잘했지? 여보야 자자 자자 허리 올 수 있어 들어와 응? 우유 퐈 유리 아 아, 민기 많이 해? 여기 고기들 힘도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